조보아가 제주를 100% 즐기고 돌아왔다. mbc 이별이 떠났다. 극본 소재원. 연출 김민식. 위비하 인드 사진을 공개. 촬영 쉬는 시간 틈틈이 바다와 바람 을 즐기며 화보컵 같은 사진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는 겉 조보아는 쉬는 시간마다 제주의 바람과 바다를 느끼 여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다. 푸른 바다 빛깔과 하 늙거리는 원피스가 어우러져 여성스럽고 발랄한 여행사진 느낌을 주고 있다. 김플립 기자 leaf골뱅이 tvrp rt.co.kr 사진은 사이더스 hq 카피라이트 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